먼저 한아름 양이 리더로 있는 파랑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섹시하죠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황이 주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선한데? 신선한데? 너 천잰데? 난 본 게 없다고. 랩이랑 보컬이라고 포지션을 딱 나눠서 받은 팀이잖아요. 랩이랑 보컬 둘 다 돋보이는 거, 걸그룹다운 거, 더 유명한 거, 더 산대 알만한 거 그런 노래 없나? 일단 다, 일단 또 한다고. 뒷담 난만. 다 뽑아야지, 다 뽑아야지. 다 뽑아? 오, 언니. 히티어 뱅 큰데요? 에이, 붙어. 부끄러움이라서 흰다. 어색해 다 볼 건데 뭐. 다 뽑아야지. 90개 썼어요. 해보자. 이제 공부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쟈니? 너는 지금 뭐해 쟈니? 이것도 딱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변형시킬 그게 없어요. 왜냐면 어쿠스틱 버전으로도 너무 많이 하셨고. 박진영의 허니.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 저는 만약에 허니를 할 거면은 어머님이 누구니까 더 만들어요. 그럼 얘를 떼고 제일 붙여야지. 오케이. 뗄게요. 네. 뗄게요. 뗄게요. 킵. 뗄게요. 황당하는 우유. 뗄게요. 뗄게요. 벨게요. 나рем는 느끼지 않는 거에요. 너의 몸기는 날 피게 했고, 잔피처럼 가지마 약속을 했는데 너 가버리거든요. 나는 이제 너의 향기만 남아서 그 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보고 있다는 게, 아 진짜 애들만 계속 해놨다고 애벌을 어디에 할지 좀 생각을 해 애벌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정도로 보는 거라고 해가지고 행사에 정해진 정보 그거들로 약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자신감이라고 그랬나? 이런 게 없고 아... 정말 잘 못해요 못해요 이런 성격인데 이번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온 것 같아서 의견을 좀 주도적으로 냈던 것 같아요 주황팀! 들어볼게요 처음에 허니 음 하면 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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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베이비 네가 너무 예뻐서 서리 베이비 네가 너무 예뻐서 서리 베이비 네가 너무 예뻐서 어머님이 누구니? 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벌스를 저는 귀여운 친구들이 재밌게 이렇게 귀엽게 꿍땅꿍땅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난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가사를 좀 개사를 해서 나 잘났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허리는 너무 가는데 거기를 랩 파트로 채워서 랩을 잘하겠다 센스가 아까 방금 쌤이가 한 게 진짜 잘하는 거야 여기서 했다가 막 랩 따라갔다가 들어갔다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거든 팀에 굉장히 무리할 거야 그치? 에이스 에이스 잘생겼어 잘생겼어 왜 부러? 왜 부러? 왜 부러? 왜 부러? 왜 왜 왜 그냥 쌤이 언니가 그거 다 자기 떨어질 거 말고 미리 다 그렇게 하고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쌤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범으로 어찌뿐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해놨으니까 제가 떨어지고 나면 언니가 이거를 잘 잘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어떻게 나 그게 너무 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잘 이끌어주고 정말 저는 여기에 남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근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무대를 한다? 샤미 언니 아 세미 언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미 언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누구보다도 진짜 열심히 해준 우리 세월이 주황조 탈라스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더 이미지를 하면서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직접 하게 됐으니까 무대 위에서 이걸 하면 정말 짜릿할 것 같아요 음, 허니 양쪽으로 파이팅! 쏘리 베이비 내가 너무 예뻐서 쏘리 베이비 내가 너무 예뻐서 쏘리 베이비 내가 너무 예뻐서 어머님이 누구니?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이렇게 웃음 모두 술안수 샀나봐 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흠, 나도 알아 흠, 나도 알아 긴 색 머리에 바람이 불면 여기 속에 보이는 뜨거운 눈빛이 옷 너무 핫해 하, 하 허리는 넘어 가는데 힘이 커 맞는 바지를 잡긴 너무 힘들어 쉑, 대푸, 대푸, 리뷰리 쉑,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지 오, yeah 대푸, 대푸, 리뷰리, 부리대푸, 리뷰리 쉑,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쉑,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여, 머리 붙어, 발끝까지 got it from my mama 종양종이 눈만 져도 엄마에게 받아 빅, 대푸, 부리대, 가키네, 청바지 적은 색깔 비보 마주 3, 4, 2, 4, 3, 6, 코코콜라 같은 몸에 원해 가림, 네가 나를 골라 나 맞출 수 있어, 섹시 큐리, 마초까지도 까마리 까마 내 다리를 쳐다봐, 그거 엄마 who my name is a blue me who my name is a blue me do I tell the game, I'm a little kick in your 쉑,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쉑, 대푸,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쉑, 대푸,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쉑, 대푸, 대푸, 리뷰리, 부리부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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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 넘쳐 스치기만 해도 넌 나에게 빠질까 오빠, 내가 밝은 낮이면 알 수가 없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난, 난 그때서야 got girl 다 보내 여유, 어디 가겠니 남아치 여우, 어디가 덤빛 계시던 지문 잠깐 내가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나의 아버님은 누구시니 잠시만요 언니, 최희가 누구예요? 음, 글쎄 음, 전 누구 뽑았게요 혹시, 나야, 나? 파티 애정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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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어쩌면 좋니 널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밟기까지 너를 펼치면 사장님 다 같이 아머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키우지 체크 부리부리 체크 부리부리 사장님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널 이렇게 키우셨니 체크 부리부리 체크 부리부리 Yeah, girl!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 한국방송